패션의 시작은 헤어스타일이죠 그리고 원래 시작이 반이라잖아요 저랑 전속 계약을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네, 예약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손님? 멋지게 꾸며 드릴게요 비비린내나 쫓아다니는 야만적인 사냥은 이제 그만! 대세는 먹잇감을 도망칠 구석 없는 곳으로 끌어들이는 완벽한 사냥이라고요 제 머리 어때요? 예쁘죠?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 뒷머리는 다듬을 때마다 난리법석이긴 한데 아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등 돌리고 있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삭막하게 지내지만 말고 가끔은 이미지 체인지도 좋아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딱 그렇잖아요 아, 드디어 머리 손질 받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깜찍한 베이비 펌에 저랑 같은 컬러로 염색도 아이, 한 번만 해봐요 진짜 잘 어울릴 거라니까 약속! 도장 꾹! 레비아의 헤어 스튜디오! 오픈! 프레쉬한 스타일 뭐 없으려나?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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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쩜 아이디어가 파밧 떠오른 거 있죠? 얼마나 잘나가는 손님이 올지 기대되는데? 난 역시 이런 일방적인 구도가 맘에 쏙 들더라 아, 여기 머리카락 갈라진 것 좀 봐요 우리 좀 더 화사한 톤으로 맞추지 않을래? 내 현란한 손놀림에 푹 빠지시라 날이 더 잘들겠는데? 흥흥흥, 누구 머리로 시험해볼까? 주머니 속 송구처럼 예리하게 푹! 지하실로 떨어지는 의자가 있으면 정말 멋질 것 같죠? 아, 손님 목 긋겠다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을 참! 뭐가 필요하세요, 손님? 칭찬받았다! 흐흐흐 역시 손님은 보는 눈이 있으셔! 제 스타일링은 완벽하다니까요? 에헤이 이거 머리 삐친 거 봐요 바쁠 땐 미리 말하라니까 스타일링이요? 에헤이 어차피 입안에 들어온 사냥감인데 지저분한 것보단 깔끔한 게 좋죠 미용사가 손님으로 급이 나뉘는 것처럼 사냥꾼은 사냥감으로 급이 결정되니까요 오르카한테 언니 방에 맛있는 간식 사다 놨으니까 놀러 오라고 해줄래요? 아휴 난 걔 머리만 보면 깔끔하게 다듬어주고 싶어서 죽겠어 두상도 잘생겼고 골격도 이만하면 근사하고 꾸밀수록 빛날 이 원석 같은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세상에 레비아의 하나뿐인 단골 손님이셨네요 미용사한테는 다들 마음 놓고 등을 보이더라고요 난 먹잇감한테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그게 너무 부럽던 거 있죠? 아직까진 스타일링도 사냥만큼 재밌으니까 정말 완벽한 사냥이었어 그쵸? 네? 내 스타일이 한물 같다고? 흥이네요 흥! 짠! 이건 단골사랑 쿠폰! 레비아가 직접 색종이 오려서 만든 거니까 잃어버리지 말 것! 앞으로 키스마크 10개 채울 때마다 헤헤! 사냥 한번 참기 어때요? 가끔 디아크 10개 채울 때마다 혼자 사서 40개 채울 때마다 하여긴 단골 랜드에